1. 성도인들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행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통치해가는 행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당신의 나라,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먼저 여기에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을 죽으면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손가락을 저 하늘로 향하면서 저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저기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에만 있으면 아직 여기에는 오지 않은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과 교회가 세워진 이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들은 그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 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로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지리적인 나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시고 다스리실 메시아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의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이다.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세우시는 나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혹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시고 세계 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미국이 죄악을 벌이고 죽게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또는 미국이나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비기독교 국가들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이 세상의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천주교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고 이것이 교황에게 전수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것으로 동일시하고 교황이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위에서 군림하면서 통치를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면 황자가 교황 앞에 엎드려서 빌어야 했습니다. 1077년에 교황에게 파문당한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 리이 4세가 3일 동안 교황에 있는 카노사 성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파문을 철회했습니다. 이처럼 막강했던 교회의 심도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또 각 나라에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회 안에는 사실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구두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지리적인 영토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해로당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해로당이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해로당이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는데 해로당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었던 것이죠. 베들레엠의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은 바로 왕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둘째는 왕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이 어떤 나라 안에서 실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조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왔습니다. 그가 취임식 날 열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들이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실행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의 통치가 실행되면서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왔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통치가 실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러 나간 70명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떨어지고 왕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왕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세워가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무엇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의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은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의 나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율법을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댐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들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위에 못 박아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천하셨습니다. 골롯에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골롯에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롯에서 2장 13-15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위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Colossians chapter 2 verse 13-15 says 아멘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이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가시는 공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탄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러므로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동서 1장 13장 8절에서 파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며 진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진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룩과 공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거룩과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더 강성하게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겨자씨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작은 마스터 잎이 이제는 큰 잎이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네 기도하시죠?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거룩과 공의와 진리로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진리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진리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진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자라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밭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공의를 사랑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이리여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들은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진리를 따르며 그 진리를 증거하는 성도들도 죽였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죽기를 각오하고 진리를 믿고 따르고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은 멀지않아 끝장날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22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어서 임하게 하시옵소서 불의와 거짓과 탐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속히 멸망하게 하시고 거룩과 공의와 진리로 영원히 다스리는 당신의 영원한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마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